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신축년 새해를 맞아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의 신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지난 한일 정말 힘드셨죠? 아니, 뭐 제가 힘든 거야? 당연한 건데요. 도민들이 너무 힘든 한 해였습니다. 네, 사실 모두가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반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아마 똑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민 여러분들께 먼저 새해 인사 한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코로나로 모든 게 너무나 힘든 그런 한 해였습니다. 새해가 어김없이 왔는데요. 우리 새해에는 백신도 접종이 되고 학교도 좀 제대로 운영이 되고 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됐으면 하는데요. 또 우리 힘든 분들 서로 응원해 주면서 힘내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네,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서로를 응원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좀 힘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올해를 이야기할 때 아무래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을 했던 한 해였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지난 한 해를 평가하신다면 어떠셨을까요? 코로나로 모든 게 바뀐 한 해였죠. 생활이 반토막 나고 경제활동은 부분적으로는 중단이 된 그런 상황이죠.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사람마다 처지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업종 같은 경우는 대박이 났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있죠. 배달, 화상하는 IT기업도 그렇고 그런 경우는 대박이 났고요. 또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일상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생활은 유지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수입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일상생활 자체가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하루하루가 악몽을 꾸고 있는 그런 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에 우리가 너무나 자기 기준으로 해서 외면해서도 안 되겠고요. 정말 응원하는 연대의식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서두부터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남의 고통이 내가 어떻게 똑같이 느끼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동참하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율도 높은 데다 특히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엔 또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고통을 체감하시는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자영업자도 그렇고요. 또 자영업자에 딸려있는 일거리를,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사람들. 그렇죠. 일자리가 끊어진 거거든요. 자영업이라고 해서 무슨 장사하는 사람들만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또 고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함께 자영업자와 거기에 연관된 고통이 집중된 업종에서의 근로자들까지 어려운 거죠.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하루하루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저는 코로나19 문제가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확진자가 100명 선이었거든요.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반적으로 인터뷰를 하다 보면 방역을 참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었는데 12월과 1월에만 400여 명이 넘게 지금 발생을 하면서 제주도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 상황을 좀 보시면 어땠습니까? 11월 말까지는 확진자가 60명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11월 중순 정도까지 이제 400명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사우나 한 군데에서 한 80명, 70, 80명. 그다음에 노래방 한 군데에서 한 50명 이렇게 하면서 그 집단 감염이 우리 12월 말하고 1월 초까지 집중이 됐고요. 다행히 지금은 집단 감염은 제로고요. 요새 하루에 한 명 나올 때도 있고 두 명 나올 때도 있는데 다 외부에서 오는 분들입니다. 제주도 내에서의 집단 감염은 일단 고리가 차단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도민들께서는 굉장히 살얼음판을 아마 걷는 느낌이실 거예요. 그 외부에서 오는 확진자들이 많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전에 모든 입도객의 코로나19 검사를 선제적으로 의무화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데 그다음에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중앙정보와의 협의가 잘 안 됐던 모양이죠. 협의 문제보다도요. 모든 입도객의 의무화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에서 검사를 해서 아예 못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우리 제주도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도 문제지만 인력이 문제예요. 그래서 인력이 감당이 안 된다. 현재의 검사 기술로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인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추구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제 입도객 전원에 대한 검사는 현재로는 인력 문제 때문에 현실성이 없고 정부에서 그건 너무 좀 어렵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힘들겠고요. 대신 검사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는 이 부분은 우리 도내에서든지 입도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때 지사님 도청에서 발표가 있어서 당연히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좀 난색을 표했던 모양이죠. 그때 저희가 한 것은 중앙정부의 건의를 하고 중앙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걸 발표한 건데 이제 우리 들으시는 분들은 제주도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면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요. 그렇게 받아들이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앙정부에서도 그게 인력이든 기술이든 그게 가능만 하면 한번 검토해보자 했는데 검토해본 결과 우선 인력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부분들에서 아직은 안 됐었고. 전 입도객에 대해서는 안 되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입도객 중에서도 아무튼 증상이 있는 분들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폭 확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설날 경우에도 저희가 전 입도객을 통해서 대상으로 강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대신 검사를 받고 들어온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나중에 확진이 되더라도 면책을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아무튼 검사를 최대한 확대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행히 제주도 내에서 요양시설에서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전수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을 했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인데 지금 지사님께서 여러 토론회도 나오시면서 이게 선별이 맞냐 아니면 보편이 맞냐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선별에 아무래도 좀 집중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2차 때는 전도민에게 지급을 한 적도 있어서 이렇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오히려 더 효과가 좋지 않느냐라는 일부의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신속한 건 이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별로 하더라도. 네. 왜냐하면 카드 매출 실적이 나오고요. 국세청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할 때는 피해나 소득이 줄어든 걸 어떻게 아냐 했는데 벌써 코로나가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선별지원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게 신속한 문제는 전혀 안 되고요. 저희가 선별지원을 하더라도 지금 단 1주도 시차가 안 걸립니다. 전혀 그건 문제가 안 되고. 문제는 이제 재원의 규모랑 결국 효과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 지원을 하게 되면 줄 수 있는 금액이 많아봐야 10만 원입니다. 네. 제주도 차원에서. 아니. 제주도도 그렇고 전국도 그렇고 100만 원씩 줄 수 있으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전국적으로는 지난번에 40만 원 정도씩 보편 지원금이 지급이 됐었잖아요. 1인당 10만 원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4인 가구로 100만 원까지 간 건데요. 물론 돈 줘서 싫다는 사람 없고 돈 줘서 그 돈만큼의 효과야 왜 안 나오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한정된 재원으로 지난번에 우리 전도민 10만 원씩 줄 때 그것만 가지고 이제 500억이 넘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맞춤형으로 피해 대상들에게 지원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200억 갖고도 예를 들어서 문 닫은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50만 원, 100만 원씩 줍니다. 그래서 그냥 n분의 1로 모든 사람에게 그냥 10만 원씩 뿌려줄 거냐 아니면 정말 지금 고정 비용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그냥 나가면서도 전혀 이거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하루하루 노동해서 살아야 되는데 일자리가 끊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최소한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가게 할 거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다르기 때문에 피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는 더 두텁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지 왜 나한테는 안 주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거 얘기가 전혀 다른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인데 선별적 지원을 하다 보면 그 미세한 차이로 사각지대에 놓이는 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들은 계속 나오긴 합니다마는 그걸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사각지대가 문제가 되겠다 그러면 그쪽은 다 주는 방향의 맞춤형 지원이지 이걸 줄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는 확실히 제외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그리고 지난번에 금융기관 다니는 분들. 그래서 월급의 소득의 차이가 전혀 없는 분들을 제외한다는 거고 나머지는 애매하면 저희는 다 준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왜 나만 안 줘 이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신다면 잘 끝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10만 원씩 50%에게 뿌려주는 그 재원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에게 주면 잘 두 배로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효과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효과냐 아니면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 소비를 채워주기 위한 지원이냐. 그런데 저희는 지금 어차피 식당, 카페, 노래방 다 문 닫고 영업 제한하고 있는데 가서 돈 써라 이런 효과보다는 수입이 끊어지고 비용이 지출되는 분들에게 저희가 생존 자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효과에 집중을 한다면 저희는 생존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죠. 소비 진작보다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제가 이 질문을 드려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5차, 6차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어서. 저희는 5차, 6차가 아니라 100차까지라도 계속되는 하는 지원을 해야죠. 그때도 계속해서 선별 지원을 유지한다. 아니요. 저희는 만약에 소비 진작이라든지 재원이 충분하면. 상황에 따라서. 재원 얘기하셔서 지금 재원은 괜찮습니까?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재원은 제로입니다. 이미 저희들이 여유재원은 이미 4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저희가 줬기 때문에 이미 다 썼습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빚을 내야죠. 그때는요? 빚을 내서라도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빚을 내서 10만 원씩 뿌려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판단하셔야 되죠. 도민들이 야, 왜 난 안 줘? 다 줘. 빚을 내더라도. 그런데 빚은 어차피 다시 도민에게 돌아온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도민들이 갚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결정은 도민들이 하게끔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도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1차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책임 있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끝없는 토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사님 페이스북 들어가 봤더니 제일 많이 언급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이재명 도지사더라고요. 이재명 지사와의 사실 토론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도 보편이 맞냐, 선별이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를 얻으려면 보편이 좋겠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에서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요. 지사님도 표 얻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표도 좋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이 그게 결국은 우리 빚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피해, 고통이 큰 사람에게 더 가야 된다는 게 정의로운 거 아닌가요? 지사님의 생각으로. 네. 거기는 알고요. 지금 사실 뭐 다.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공무원들이 똑같이 n분의 1을 받아가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기진작 차원에서는 다 주는 것이 맞다라는 또 일부의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봐야 소고기 회식만 하지. 어차피 영업 제한된 업소들은 가게 문도 못 여는데 무슨 소비진작 효과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피해가 굉장히 제주도 지역에서 큰 업종적으로 이야기를 조금만 옮겨볼까요? 관광, 우리 제주도는 사실 관광이 주력 산업인데 관광과 이 서비스 산업의 피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좀 그 요구사항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그래서 관광버스, 택시 이런 데에서는 저희가 재난 지원을 할 때마다 빠짐없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0만 원 지원할 때도 있고 이번에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이렇게 지원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피해가 극심한 쪽에는 저희가 한 푼이라도 더 지원을 하자. 그런데 지원을 해봐야 내가 10만 원씩 주려면 500억 들어가지만 받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지원받았다고 해서 생활이 됩니까? 수입이 끊어졌는데? 네. 그리고 임대보증금 들어가죠. 전기세 들어가죠. 핸드폰 요금 들어가죠. 그래서 고정 비용만 사실은 수백만 원이 들어가면서도 지금 폐업을 못해서 할 수 없이 문 열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소리 없는 아우성에 우리가 먼저 응답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주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정답 없는 우리가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만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거 코로나 얘기하다 오늘 다 끝날 것 같아서 얘기 조금 넘겨야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셔서 저희도 좀 여쭤볼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도지사님과 함께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송악선언 아니겠습니까? 난개발을 차단하겠다는 의미에서 송악선언을 발표하셨고 실천 조치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취지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고 환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잘못하면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더 많은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연히 선언으로 그치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그동안 좀 오래 현안으로 걸려있던 여섯 가지를 저희가 대상으로 잡았고요.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를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영호텔이라든지 송악리조트라든지 아니면 헬스케어라든지 동물테마파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다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은 어차피 시간이 걸리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송악선언의 취지와 다르게 가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이제 비자립로.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반대 단체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은 빨리 도로를 이제 개설을 해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역 주민도 좀 갈라져 있긴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 취합들을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시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선언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다섯 가지는 이미 확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속 조치가 이제 완료가 될 수 있는 시점이 지사님의 임기 이후가 될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과연 영속성 있게 이어질 것인가의 질문들은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제 임기 내에 모든 사업들에 대한 입장들이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저는 지침을 다 밝힌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지사가 오더라도 이 부분은 밝힐 수 없는. 다음 지사한테 떠넘길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1월 2월.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절차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열린다든지. 우리 행정이 왜냐하면 다 유예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처분을 내려야 되는 시점들이 올해 상반기 내로 대부분 다 오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송악선언의 취지에 맞게 후속 조치 발표한 그것에 맞게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제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정리하겠다는 의미에서 송악선언을 발표한 거거든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나오는 실천 조치에 계속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후속 조치는 제가 이미 다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해당 부서들이 절차와 시기가 오면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죠. 도지사가 지침을 밝히고 지시를 다 했는데 그대로 하죠. 그런데 이제 송악선 같은 경우에 지역 주민과의 소통 문제가 또 불거지기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다 쉬울 것인가라는 질문들은 하긴 합니다. 취지에는 동감을 하더라도. 일단 송악리조트는 저희가 안 한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들어오는 건 저희가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다른 지사가 오더라도 개발을 못하게 하려고 저희가 문화재 지구 지정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차피 중앙정부랑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어차피 이건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철저한 방안으로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한 거지.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호텔이 들어선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2공항 얘기도 좀 해볼까요? 제2공항 관련해서는 이제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여론조사가 실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나오게 될 텐데. 여론조사는 어떻게 활용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제2공항을 추진하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이걸 무산시키느냐. 이거는 제주의 미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장례와 걸린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모르는 전화 왔다고 그냥 다 끊어버리지 마시고. 자기 입장대로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찬성하면 찬성하는 대로 도민들의 의사가 정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정말 참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론조사라는 게 제가 참고용이라고 하니까 무시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니 정책 결정이라는 게 여론조사로 정책 결정을 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과거에 한 번 있긴 했습니다마는. 뭐를요? 제주 도내에서 이제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김태환 지사 시절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한 바는 있긴 합니다. 물론 그 여론조사를 받아서 행정기관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차피 제2공항에 대한 현재의 단계가 뭐냐면 기본 계획을 고시할 거냐를 앞두고 국토부에서 제주 도민들의 여론을 그래도 최대한 수렴을 해서 하겠다. 왜냐하면 그게 국회에서의 예산 통과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여론조사를 그대로 국토부가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아니면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은 참고고 참고를 통해서 국토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는 좀 후자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참고용이라는 거죠. 네. 그럼 앞으로 국책사업 전부 여론조사를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라는 건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는데요. 그냥 짧게 이거는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는 지금도 그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거 무산시키면 앞으로 어떤 국책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지 때문에 아마 심판을 좀 해줬으면 하는 여론들이 있었는데 자꾸 도정이 선수로 한다, 선수로 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긴 했습니다. 이런 지적들도 들으셨죠? 제2공항은 국토부를 상대로 정말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때 대책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제주도가 유치를 해온 거예요. 왜 제주도가 심판입니까? 제주도는 가장 큰 이해당사자고요. 저희는 앞으로 제주관광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 제주경제의 앞으로의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 현재의 비조바 터진 공항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항을 유치를 해온 거고요. 이게 성산으로 갈 거냐, 어디로 갈 거냐, 그거는 국토부와 전문가들이 결정한 거지만 저희는 어쨌든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것보다 지사님 표정이 굉장히 단호해지셨습니다. 제2공항 올 때. 저는 일관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제주형 뉴딜과 관련해서 짧게 이 얘기는 하나 하고 일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형 뉴딜, 뉴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도민들께서는 조금 막연하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큰 방향은 저탄수사회, 디지털 비대면으로의 전환 이런 식으로 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제주형 뉴딜의 핵심 사업에 대해서 좀 짧게라도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뉴딜이라는 게 미래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손에 잡히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께서 쉽게 생각하시면 뭐냐면 지금 전기차 많이 쓰시잖아요. 전기차에 들어있는 배터리가 가장 비싼 부품이거든요. 그럼 이 배터리를 쓰레기로 처리 안 하고 어떻게 재사용할 건가 이걸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충전, 전기차 충전 특구로 돼가지고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나온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기업도 생길 거고 일자리도 생길 거고 전문 인력들도 제주도 내에서 활동할 것들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뭐냐면 풍력발전이 돌아가는 걸 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로 저장해뒀다가 배터리 대신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공 데이터 그래서 우리 민원 서식 같은 거 작성할 때 자기 이름만 넣으면 자동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은행에 내지는 민원 서식 넣을 때 매번 똑같이 작성하는 이런 자기 신원 사항들 있잖아요. 이런 걸 자동으로 입력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국 이게 데이터에 대한 우리 뉴딜 사업에 우리가 따온 거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미래의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중앙정부에서 제주도가 많이 따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으로 묶어서 제주형 뉴딜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구체화되면 우리 도민들에게 생활의 편의와 미래의 일자리, 미래의 경제활동거리 이런 것들로 돌아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이랑 얘기하면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요. 저희가 그냥 밤샘토론 같은 것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부에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들로 다시 함께 하도록 하죠. 신축년 맞이 라디오 제주시대 새해 대담 원희룡 도지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변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는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원희룡이라는 이름 석자이기 때문에 정치인 원희룡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표정이 더 밝아지신 것 같죠? 그런가요? 지금 왜냐하면 이미 대권에 대한 도전 의사는 밝히신 바가 있기 때문에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이거든요. 예비후보 등록이 7월 9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저희 당 대통령 후보로 뽑히기 위해서 뛰겠다라는 것을 예고를 한 거고요. 거기에 따르면 준비들,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스태프들도 필요하고 또 함께할 동지들도 필요하고 또 국민들의 지지도 필요하고 물론 지지율이 현재로는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지지율을 7월, 10월 본격적인 우리 경선이 할 때에는 1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짧게 얘기하신 동안에도 이미 마스터 플랜이 다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정이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일정에 따라서 마스터 플랜 세우신 거 아닌가요? 네, 그럼요. 말씀하셨지만 지지율이 아직은 그렇게 정체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범야권 후보로 많은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원희롱이라는 정치인이 갖는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차별성이 있어야 될 텐데요. 저는 특히 야권 후보에서 누구보다도 따뜻한 정치 노선을 걸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마인드가 열려 있는 사람이죠. 개혁적이고 진보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따뜻하고 열려 있는 정치로 나라를 이끌겠다. 그리고 그게 적격이다라는 걸 제가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그 따뜻함이라는 말을 강조하셔서 그러면 그동안의 보수 진영에서는 이 따뜻함이라는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많이 부족했죠. 왜냐하면 부자들 또는 있는 사람들을 많이 좀 치우쳤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젊은 세대라든지 아니면 서민들의 입장에 대한 어떤 공감 그리고 그 편을 좀 들어주려는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혹시 다른... 지금도 부족합니다. 그 이유가 혹시 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범야권의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내가 꼭 나가서 내가 돼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배경에 아마 이런 것들이 들어갈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다들 정치 욕할 때는 다 같이 욕하지만 정치가 우리 삶을 실제로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국가의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국가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느냐. 이에 따라서 우리의 일자리도 달라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달라지고 교육도 달라지고 내 집 마련도 달라지고 경제 다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경제의 활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우리 삶의 어떤 안전 문제, 복지 문제 우리 안전과 복지를 더 두특히 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죠. 그 안전과 복지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해왔었고 또 그걸 바탕으로 집권한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신다는 것은 이 부분이 지금 국가 정책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있으신 건가요? 말로만 했지 현실로 돌아온 거는 정반대의 결과도 많지 않습니까? 어차피 안전과 복지에 대해서는 경쟁 관계이지 어느 한쪽이 독점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반대로 돌아왔다는 경우는 어떤 예를 드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집값 잡겠다고 했는데 집값 폭등이 있죠.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고 했는데 일자리 지금 최악이죠? 그리고 경제, 아무튼 선진국 간다 그랬는데 지금 경제 어떻습니까? 경제 규모로 보면 이탈리아를 넘어섰다는 얘기도 이번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탈리아가 주저앉아서 그러죠. 그렇습니까? 우리 미래의 경제도 밝은가요? 그러면 지금 대권에 나서겠다는 의향을 밝히신 거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고 이것만큼은 정말 바꿔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공감하는 건요. 그래도 복지 지출들을 꾸준히 늘려온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고령화, 저출산으로 해서 우리 나라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나라가 사라지고 우리의 인구가 사라지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복지에 대해서는 더 실효성 있는 그런 복지로 가야 되고 그건 이어받아야 되는 거고요. 도저히 안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자기 말 안 든다고 우리 민주주의의 권력분립 이거 파괴했지 않습니까? 지금 홍남기 부총리 재정건전성 지키겠다고 하니까 또 쫓아내려고 하죠. 그래서 권력을 잡은 일부의 정치집단 특히 소위 운동권 386들의 자기의 이념과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안 따른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지출을 늘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사님께서는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개혁적인 인사로 분류가 되시는데 사실 복지 비용 지출을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사실 이견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견이 있죠. 하지만 저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도 그렇고 지지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지속되고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복지는 당연히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복지 지출이 우리 전체 국민 총생산의 한 20%가 채 안 되거든요.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이걸 한 25% 수준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대신 어디에 어떻게 쓸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n분의 1로 다 뿌리는 식으로 쓰면요. 복지 강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노인들 우리 국민연금 기초연금도 지금 너무나 부족하죠. 만약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100살까지 사는데 은퇴한 다음에 국민연금만 갖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빈곤은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애 낳고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뭘 해주나요? 이런 부분에 넣어야죠. 그래서 저는 일자리와 아이 키우는데 노후 여기에 대해서 두텁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재원만 늘려도 지금보다 복지 지출이 엄청 늘어나거든요. 복지도 역시 선별적으로 두텁게 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선별이라고 하니까 자꾸 그러면 선별당한 사람 안 받는 사람의 입장을 자꾸 먼저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라 복지 국가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뭡니까 복지라는 게 일을 하면서 수입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서 일을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이들 그 다음 장애 그 다음 실업 그 다음 노후 이 네 개에 대해서 두텁게 가고 그 다음 우리 인력들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교육 역량 그리고 내 집 마련의 어떤 안전망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게 복지 국가거든요. 복지 국가를 채워넣는 것부터 먼저 해야지 복지 국가도 안 돼 있는데 n분의 1로 뿌린다? 그럼 복지 국가 영원히 못 갑니다. n분의 1로 뿌리자고 주장하는 지금 정치인들이 있나요? 경비도 지사 있잖아요. 이재명 지사요? 아니 300조 갖고 n분의 1로 뿌리자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와는 최근 들어서 각을 많이 세우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을 아마 국민들께서 또 해주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재명 지사는 또 이재명 지사의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논리가 뭐냐면 복지 국가 얘기하면 어 그것도 하고 또 n분의 1로 뿌리자.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내냐. 그러면 탄소세 매기고 토지세 매기고 그 다음 요새는 무슨 얘기까지 하면 한국은행에서 돈 찍으면 된다까지 주장해요. 재원 마련과 어디에 쓸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은 그건 거짓 선동입니다. 제가 지금 상대방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재원과 관련해서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돈을 찍어낸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기라도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또 일부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양쪽이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시중의 유동성은 지금 너무 넘쳐서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부동산이라든가 증권에 좀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자산 가격이 뚱뚱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거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다 돈을 더 찍는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걸 찍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가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금융기관들이 화폐 유통 속도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스톱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신이 나오고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그 다음에 나올 폭발적인 경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돈을 풀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어떤 재원 마련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의 달러를 찍더라도 전 세계가 그걸 채권으로 사주니까 감당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돈 만약에 미국이나 일본처럼 찍는 순간 국제신용지수 우리 원화 채권을 사줄 국제적인 채권자들이 없죠. 예.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그 소신은 정말 확실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계층 어려운 대상들에게 빚을 내드려도 나는 써야 된다고 복지국가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그게 우선이지. 거기에다가 다시 여유가 있다면 왜냐하면 돈 준다는 데 싫어하는 사람 없고 지난번에는 뭡니까. 돈 주면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시 기부할 거다. 주면 안 받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받았던 걸 내놓거나 받았던 것을 줬던 것을 뺏어가는 것은 더 욕먹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정책 결정을 잘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합의를 형성하는 것을 정말 신중하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제 조건은 항상 꼭 필요한 곳에 그리고 있으면 엠브레일은 가능한데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줘야 된다는.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 원희룡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도내에서 비판도 좀 많이 받으셨죠. 정치적인 행보와 관련해서 뭐랄까요.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생각 자체에 대해서 아예 잘못됐다고 말하는 분들은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정이 너무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도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도정을 소홀히 할 거면 도지사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도정에 소홀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지만 잦은 서울 출장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고 자꾸 외부로 나아가고 또 외부로 시선이 가 있는데 이것이 도정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들도 나올 수 있잖아요. 서울 출장은 예전에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더 늘어났다는 얘기들은 많아서. 조금 늘어났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정치적인 일정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도지사가 어차피 정치활동을 하면서 또 거기에서 어차피 우리 제주 현안들에 대한 협조도 당연히 같이 구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는 중앙무대에 가서 세일즈 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서울 출장 간다고 도정 소홀한다.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제가 조심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당시에 세일즈 관련해서는 그때 대권 도전에 의향을 밝히고서 세일즈를 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경우가 다른 것 같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어쨌거나 말씀은 워낙 많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도정에 소홀하지 않겠다라는 말씀. 이건 제 기본 의무이고 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7월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7월 9일 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니까. 계속 보도사직은 유지를 하시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전에는 경선까지는 유지를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서. 왜 자꾸 그걸 지금 그 얘기를 끄집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도지사시잖아요. 제주 도민들의 관심은 당연히 우리 도지사가 대권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데 이분이 언제까지 그럼 여기 계실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문을 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답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을 때 정확히 할 겁니다. 저는 대신 도정에 소홀하지 않는다라는 거. 저는 책임감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나왔던 얘기들은 물론 본인이 하셨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나왔던 얘기들일 수도 있지만 지사직 유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도지사를 그만둔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도민들에게 있어서. 그럼요. 그럼요. 그거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지 그걸 무슨 예고하듯이 아니면 그걸 무슨 입장에 대해서 무슨 질문 답변하듯이 하기에는 굉장히 무게가 무거운 문제다. 그리고 저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임감 강하신 거예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관련해서 사실 도민들이 한 번 경험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사님께서 대권에 도전을 하겠다면 도민들에게 의사를 먼저 묻겠다는 말씀을 하셨었지만 그 약속은 못 지켰다라고 그때 사과를 하신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한 번 반복되지 않을까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께 확실히 먼저 말씀드리겠다.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도지사 측과 관련된 부분은 도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되는 거지 제가 무슨 경상도 전라도 의견을 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대권에 도전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좀 있으신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은 지지율이 한자리 숫자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우리나라는 여당과 야당 양대 정당으로 굴러가야 되는 나라고요. 그리고 야당이 지금은 4번의 선거에서 연전 연패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지층들도 힘이 빠져 있고 그런 게 있지만 저는 어차피 50대 50 내지는 45대 55의 대선 구도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봐도 그렇죠. 야당 내에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5%에서 10% 차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그때의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야당 내에서 후보로 선택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막상 들여다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자꾸 당 외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당 외요? 네. 우리 윤석열 총장이라든가. 그러니까 7월에 가보면요. 제가 장담을 하는데 7월에 가보면 지금과는 전혀 풍경이 다를 겁니다. 지금의 풍경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40km, 50km를 간 다음에도 지금과 같은 풍경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 풍경에는 지사님이 있을 거라고 지금 확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알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긴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제주의 현황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봤고 앞으로 또 이제 큰 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 나는 이것만큼은 꼭 도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우선은 지금 가장 제주도에서 큰 문제는 코로나고요. 그래서 코로나 방역과 함께 코로나로 정말 어려움에 처하신 우리 도민들께 정말 우리 제주도의 직접적인 지원금이든 융자든 아니면 정책적인 지원이든 저희들이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올려서 지원을 할 거고요. 그런데 그 지원이 정말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고민이 많다라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고민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설 연휴 바로 지나면 그 제2공항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모르는 전화라고 그냥 아니 나는 모르겠다. 뭐 나는 구경만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이게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반대하시고요. 이게 우리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찬성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제주 도민들의 미래를 위한 의사결정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올 한해도 도지사님께서도 건강하시고 또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bodyguard